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직 투 더 하우스 어? 매직 투 더 하우스 내 소개는 루인입니다. 반가워요. 자 자기소개 시간 자 해보라고 네 안녕하세요 구멍 시료입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뭐야 찌찌가 없소니? 찌찌가 없소입니다. 자 랑키 형 지가 없는 시료를 목격해 오랑키 데스네. 아 다시와 아 끝 아 다시와 새로운 거맵 탈출해 탈출해 기대 기대 가자 그냥 자 진행하자 루인 자 나와봐 마이크래프트 탈출맵 마법사이즈 제작진 바람님 이곳은 스폰지점입니다. 재밌는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응결나옴? 여기서 이응결나옴? 여기서 이응결나옴? 플러그는 파괴하지 맙시다. 여러 구조물을 파괴하지 말아요. 아이템은 주어진 것만 쓰세요. 플러그는 사용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바이벌 모드로 플레이. 몬스터 스폰은 절대 안되기.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가자. 오피가 없어. 오피가 없다고. 오피가 없어. 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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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나와. 내가 할게. 내가 여기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야. 갑자기 오고 싶어졌어. 누군가의 마술을 하려보니까. 안 넣어라. 노트. 교총은 여기 넣어주고. 우선 내 집부터 들려. 개총은. 야. 집을 갈래. 부부로 갈래. 그래. 집이 우선이야. 왜 다 버려졌냐. 버려졌지 뭐. 쓰레기인가 봐. 이 집은 버려진지 10년쯤 됐다. 쓰레기 때문에. 횃불. 멈춰봐. 중요한걸 발견했어. 가자. 닫고 싶지 않아? 닫고 싶은데. 무슨. 그. 이지 주인은. 아이고. 젊은이들 어서 오시겠나. 아이고. 젊은이들 왜 오게 됐나 여기를. 이 집이 버려진거 같아서 왔습니다. 아니야. 여기 10년째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젊은이. 야. 여기 아무도 안산대매. 개선이야. 젊은이. 젊은이 옷이 맘 안들어 젊은이 나가. 아니. 살면 표지판을 떼야될거 아니오. 아니. 어디보자. 누가 그런 말을 써놨어. 지금 무서워 있어? 응. 기다려보시겠나. 혹시 이 집 이름이 10년전에 버려진 집이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여관집. 아이고. 그렇구나. 자. 진행하자. 집 문서 가져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젠 여기 아무도 살지않는다. 집 좀 둘러볼까? 먼저.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집 문서가 왜 이렇게 꼬깨. 야. 먼저 그렇게 해야돼. 이봐. 여기 정리하라고 살아? 아이고. 젊은이 여기. 여기 집 문서 가져왔다네. 여기 수도랑. 그거 뭐야. 전기실 나갔죠. 여관에 손님이 없어서. 10년이 넘어다 설정인데 거미지는 없네. 아무도 안산대잖아. 거미도 안사나봐요. 나는 산다니까니. 이 친구들아. 여기 아무도 없네. 거기 내 방이야. 들어가면 안 돼 인마. 어. 어. 그런가? 사람도 없네. 와이 러브 매직 만술은 나의 인생. 형. 야. 저다 할아버지 새끼가 무슨 마술을 부린다고. 시바. 여의가 없네 진짜. 아이고. 매직 마술. 아이고. 거기. 젊은이. 나랑 바둑이나 두세나. 아니. 시발. 마술이나 배우는 할아버지 새끼야. 얘들아. 나 재밌는 거 얻었어. 뭐. 마술사가 되는. 마술사를 꿈꾸는 사람이 여기 살았잖아. 사실 그 사람은 전사를 꿈꿨나봐. 미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갓발이 이렇게 스킨으로 입고 있으니까 이제 모자랑 신발이랑 겉만 챙겨가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친구는. 거기. 영웅이 될 자격이 있을세. 아니. 여기서 발견된다. 니 집에서 발견된다. 여기 있는 편지랑 메모가 루인 거야? 젊은이 따라오시게나. 힘들 일로와봐. 30년 전에 전설이 드러났던 방이네. 자넨 여기 서지. 메모가 있었나요 여기? 몰라요? 기다려봐. 조용히 해봐 애들아. 읽어봐요. 마술사의 편지. 내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가 봐. 재밌는 것이 많을걸. 단. 다 돌아본 뒤 다시 이 집의 이 방에 들어와 주길 바래. 나의 영원한 꿈. 마술사의 집. 동굴로 가봐. 동굴에 가고 싶어? 비밀번호는 14569. 69? 69? 59? 6974? 큰사고 난 뒤. 너 아직은 이 집을 떠났지. 무슨 사고였을까? 또렷대잖아 개새끼야! 야! 야 또렷대 이 새끼야! 야 일로와봐. 아이고 젊은이들 이거 왜 가있을세. 아니 집 떠났다는데 진짜 너. 아니 젊은이들. 아니 동굴로 가보라는데 동굴이 어딨어? 동굴 아까 거기있잖아. 따라와요. 아니 젊은이들 이거. 이게 그거야 젊은이들. 이거 요즘. 요즘. 집단에 유행하는 그 메모 남기고 가는 그 시스템이라네. 친구들. 근데 웃긴게 알아. 야 공강 있는데 누가 집을 이렇게 지을까? 벽 쪽에다 문을 지었어. 아니 젊은이 이거 공사가 차고 가있을세. 가자. 가자. 니 빨리 가져. 그래 알았어. 가자. 인생은 똥이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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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버려진 동교로 가오. 오! 버려진다. 인생은 똥이야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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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같이가. 자기야 널 위한 내 마음이야. 세뿌밖에 없어. 가자. 앞잡이 해 앞잡이. 이 동굴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할아버지요.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젊은이들 어서 오시겠나. 자 빨리 빨리. 14679. 아 14569. 146974. 일단 일단 69. 내가 건들게 건들지 말아봐. 건들지 말아봐. 건들지 말라고. 일단 69. 14569. 오. 오. 오오. 예스 베이비. 오오. 야. 아니 거기는 우리. 아 대박인데. 양소리 들린다. 메모. 메모. 아 기모치. 그림엔 내 말소리 걸려있지. 어서와. 내가 여기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어. 마주사의 집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스포일러를 봤거든. 하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이상 쉽게 나갈 수 있을걸. 대신 내가 도와줄게. 내 쪽지를 잘 따르게 말해. 쭈쭈쭈루? 자. 루임 내가 마술 버질게. 벽 관통술. 아 네. 야 가지 말아봐. 이 미친놈들아. 아니. 뚫지 마. 어 여깄다. 여깄어. 메모. 마술을 느껴봐. 마술을 느껴봐. 넌 천재가 될 수 있고. 마술을 느껴봐. 넌 난리 있어 있고. 마술이 열 수 있으면 다 열어보라는데.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것 같아. 여기다니까. 어? 여기 여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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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밑에 있구나. 멍청한 놈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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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똑똑하구만 역시. 나와봐. 마술을 느껴봐. 마술을 느껴봐. 대모 젊은이들아 소치겠나. 왔어 이 할아버지. 아이고. 여기가 그 놀이터라네. 지하에다 만들어서 놀이터 미신새끼야. 미쳤네. 진짜 정말. 그나저나 여기는 대체 어디지? 또 점프맵이야? 점프맵인가 봐. 자. 자. 얘들아. 우리는 뭐 안 쓰고 있지? 나 나와봐. 뭐야. 안 보여. 아니 옥지 가야되는거야. 여기로. 아 씨. 너 나와봐.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 씨. 이봐. 아 이거. 슈트퀴즈 점프맵. 아 씨 봐. 살려줘. 이리에 점프맵 싫어. 가서. 저. 자. 이거. 아. 아. 갈 수는 있어. 어. 갈 수 있어. 그러다. 또 해 봐 다시 하자. 일루와. 흐흐흐흐흐흐. 아 씨. 흐흐흐흐. 흐흐흐흐. 어 차. 으흐흐흐. 아으. 으흐흐. 역시 역발사. 역발사. 아 으흐흐흐. 으흐흐. 야 으흐흐. 짜줘. 짜줘. 너에게다 키를. 너에게다 키를. 너에게다 키를. 아이크요. 벌써. 아니 아니. 아 지금 왜 발사해? 아 지금 발사해 아 지금 발사해 하느님께 다 킬 발사 발사 건들지마 건들지마 발사 아 이 진노가 나가야겠어 아 이 세개 바람에 나오면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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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대가 됐다니까 자 또 다음 발사 나 떨어지면 울것같아 돌이 공중에 떠 있잖아 이것도 마술 마술 다시하는 마술 어 예쓰 어키덕이 여우 야 지금 룰이 컴 꺼냈어 지금 살이를 느끼고 있어 저 새끼를 오래든가 죽이고 만난 마술이 넌 뭐던 새끼야 마술보다는 과하게 힘을 보여주지 칼로 찌른 사람이 죽는 마술 사람이 하나도 이겼다 키랭 박세이바 기모찌? 니 알아서 걸어와 어 박세이바 기모찌? 5피 패스니까 그렇게 하여 박세이바 기모찌? 어 어 너 왜 여깄냐? 그러게 너 여깄냐 으아아아아아 아 나와 나만 죽여버릴꺼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무슨일이야 상이야 아 씨로야 아니 할아버지새끼 구멍에다 마술 내가 마술 하나 보여주기 얘들아 왔어 다왔어? 어 왔어 씨로 안왔어 자 그게 넣어서 어? 오피는 하나 오피 이거 넣으라고 있는데 이거 넣으면 안되는거야? 아무거나 던져버렴 할아버지가 들어갈게 오오 밑에 봐 오 지렁이 우와 지렁이 우와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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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멈춰 오 смыс 버터 어 당신의 나라에 이야기 target 아 선생님 저도 맞춰봐 내가 반콩을 원래대로 저희는 무서운 아 ұ Lightning loves 깊숙히 들어와봐 아 깊숙히 들어오래 기무치 어 깊숙히 들어와봐 아직 시작이야 이 집은 굉장히 넓고 신기한 곳이 많아 가자 여의가 없네 진짜 각방마다 마술을 걸어 분위기를 바꾸러왔어 아 세이바 여의가 없네 이곳은 내가 마술을 연습하던 곳이야 메모가 있어 나가면 뒤졌다 진짜 이 1가지 방에는 각각 점프 매집이 존재하지 아 진짜 싫다 점프 매집이야 뭐 너무 과학하다고 상관없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쉽게 나갈거야 생각하지 아이고 젊은이 또 왔구만 이게 어딨어 이게 어딨어 아이고 젊은이 아이고 젊은이 아이고 젊은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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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의 정글이 신기하군 마술이니까 가능하지 뭐 알겠으니 마술을 그만하라고 그래가라였어 왜 다 점프 매집이죠? 그럼요 자 게르킨이 어서와요 우리 블루를 찾아서 떠난다 정글은 블루인 아 나 레드버거 아 세이바 빨리 정글로 하세요 정글로 우리 사정글 누가 쳤냐 솔직히 말해봐 나 아닌 나 진짜 나 아닌 아이씨 나 왜 안돼 이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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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챙길래 쏠용 가능 하 나 솔바로 남 오케이 핸나왔음? 고탱이 우리의 꿈은 우휴 우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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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웅 아 이상해 사람들 아 바이두 아 샹 죽여버릴까 진짜 누인님 망성이다 께 조금만 나 솔직히 잘못 들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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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랭크 형 이리 와 죽여버릴 거 안 있어? 나 여기 있어 저기있구나 죽여버릴 거에요 죽여버리려고 한다 자 독자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나다 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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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러키 점프를 걷자고 우리의 러키 점프 하나 둘 셋 아 기모찌 승부 쓴다 승부 쓴거 같은데? 어 메모 발견했어 공 내려가자 닫겠죠 아 기모찌 가자 주스님 오랜만이에요 가자 오케이 갑시다 방은 이제 6개 남았어 아 주스님이라는줄 아이고 젊은이 아니 이씨 할아버지 일로와봐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거기 여기 집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이야 여기 으스 으스 아흑 아따 아무나 없어서 잊혀진줄 아니에요 아따 아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지금 손오공처럼 신에게 소금 빌고 한번 지상으로 내려온거야 뭔소리야 손오공 벌받을라고 지상에 내려온건데 으악 홍렙아 너 나쳤지 어 안쳤어 안쳤어 뒤에 너밖에 없었는데 뭔소리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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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으흐흫 아 이게 내가 봤을때 이거야 아아 내가 봤을때 이거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벽을 깨올라구 아 그게 그 뭐야 부더지라구? 으아! 디마! 어떤 개상놈이야 미안 내가 개상놈이다 미안하니 불만있어? 불만있어 가버려 그냥 뭘 쟤는 세틀러였다 야 이씨 쎄토윙 쓴 놈이네 쎄토스 놈이네 아 아 방송음을 울라하는 짐이 아 그런데도 참 좋습니다 야 어디 넘어가 어 어 어 어 렉이 좀 걸리네 어디 넘어가 아 쎄토윙을 제대로 해놨는데 이상해졌네 아 짜증나네 부착했다 으아 으어어어어어어억 으어어어어억 하하핳 하하핳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거 어떻게 넘어가죠 저거 저한테 왜 그래 저거 겁나 힘든게 올라갔는데 됐다 가자 가자 메모 줘 쭉취죠 종이좋 오 사 페이커헉 페이컵? 페이컵이라 아이고 젊은이 또 왔나 자네 아휴 집을 친고들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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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위치 말라고 위치 돈들아 여기에서 팀을 안 쳐야되 얘들아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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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종이 종이를 시켜 종이 있다고 미친놈들아 어 자 그거 죽을꺼 같아요 donde 다이아몬드 아 아큑형왜 나한테 죽음 야 애 쉬지마 아니 너 왜 불러났라 듣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요 쪽지를 지켰다 쪽지를 지켰다 휴곽 휴근 휴근 휴관 휴 방송 휴근 자, 끄고 아이씨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했다 저기 뭐야 저기 뭐냐고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이제서 가요 아 기모찌 롤롤롤롤롤롤롤 어이구 시원한구만 삼위야 삼삼삼삼 어 잘가야돼 잘가야돼 저 조심히 씹어 조심히 때려 야 다 안이겨버렸네 053 여긴 어디야 멈춰봐 나를 걸린다 어 됐다 북한해봐 이거 들판 들판 비추는 들판 아 아이씨 야 이거 솔직히 에바 아니냐 자 올라가자 이거 봉춤추라고 만든거 아니야 버즈 몇이냐고 아 봉춤의 힘 봉춤 아이씨 여러분 제가 제가 뭐였더라 짱폼을 잘 못해가지고 숨으로 좀 쓸게요 까꿍 뭐래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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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올라가자 나부터 올라갈게 까꿍 으으으으으음 따꿍 아아아아아아하하핰 다녀 야이 달걀 던졌어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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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야 얘들아 우리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얘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나 못 피셔 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평화염증을 하자 진짜 천천히 하자 얘들아 허허허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땡 으흐흐흐흐흐흐. 얻었어 8 8 ok 그럼 뭐지? 0 3 5 8 0 5 3 2 가자 여기 가자 나 여기 갈래 여긴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무슨 방이야? 동물의 방 동물의 방? 여긴데? 어 뭐야 거기도 있었어? 시야 삼견방 어렵대 렉걸려서 어렵다는거구나 아 이거 달리다면 떨어지는구나 어 깜짝이야 어 찌짱 빨리 가라고 이게 왜 어려운 방이야 아 찌짱 1 1 똥강이 1어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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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적어놓자 이게 필요하겠다 야 나와봐 내가 할게 시르지 아이고 저분인데 여기 동체신인데 이거 건드리면 안돼 안돼 이거 전기 끊겨 0 5 3 8 1 8 0 2 3 5 8 이래 순서를 몇개지? 5개지 오름 됐다 됐다 한개만 더하면 돼 이거 이게 맞은거 같지? 여기 내 방이야 건드면 안돼 친구들아 물음표? 아니 친구들 대가 아니라 되라고 쟤뜬 누가 쓴 동화인지 참치지만 이거 7 7 7? 알았어 어? 올라갔어 아니 먼저 이것부터 읽자고 읽어 토끼가 되버린 동생 옛날 옛적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았지만 가끔 사기도 하였죠 어느날 형제는 소풍을 갔어요 형제는 즐겁게 놀다가 사관을 발견했어요 내가 먹을래 아니야 내가 먹을거야 형은 너무 화가 났어요 형은 홧김의 금한통생을 토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토끼는 독수리한테 잡아먹혔답니다 끝 토끼 뭐라고 형 몇번? 7 내가 눌거야 내가 눌거야 내가 눌거야 됐는데? 이미 눌려있어 끝인가? 7 자 타시메 엔딩 오 개소리야 저거 자 방 몇개지? 하나 둘 셋 절벽에 방 안갔잖아 절벽에 방 안갔잖아 봤어? 절벽이 어디야? 안갔어 처음보는거야 갔어 절벽에 방 안갔어 우리 동굴의 방이고 오 여기 안왔어 안왔어 여기 나 왜 튕겨 야 심포 심포 빼라 심포 빼라 이거 빨리면 안될거 같애 이 운영을 사용하는데 약간 이거 있다든지 그래도 맛이 안할걸? 어 괜히 빨랐어 실명을 얻네 어 실력을 얻어버리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넘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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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몇번이야 몇번 아냐 루인이 아까 백이야 백 백 백 이라는데 백 이라고? 어 랑캬 오프 좀 줘 나 아까 루인이 뺏었어 나도 오프 없었는데 여기있어 나 없다니까? 여기있어 아 왜 백 여깄네 어 됐다 어디 열렸어? 야 저기 왔어 어 위 위 어 위 가자 우와 조절빨라 가자 하늘의 세계로 난 그냥 버리고 가는구나 맞쌍 아 으 미쳤음 아이고 맞우겠다 썬프 제거 잘하는데 어서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내 맛은 위험하니까 죽 지않게 cousin.. 조심해 reminismon 아이고 젊은이들 여기ен 아이씨 이건 둘러보기에는 무지 맞다구 서달로 아니 내 방은 공개못해 다음 방은 비 아니 내 방이야 여기 아 괜찮 Dank 이런 이런 여기는 내 사생활 공간인데 어쩔 수 없이 혹시 크리교라고 아나? 크리퍼를 믿는 종교인데 나도 그 일원 중 한 명이야 원래 목적은 선했는데 지금은 악마 짓단을 변했다 어? 홍랩 하나 둘 셋 알라와 앗바아앗 너무 잘한다 괜찮은 사람 천천히 눌러봐 이런 액체에 들어간 데가 있다구 사라져? 없어 내가 중학책을 좋아해서 말이야 책이 많을거야 뭔게 다른건 미신 멘모 그때 그이 나도 정말 후유하고 있어 이거 동생을 토끼를 만든거? 이 방은 내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여 만든거야 이 방은 내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여 만든거야 가난이 봐봐 은님 일로와봐 우리 하룻밤 보내자 여기 책있어 어디 여기 우리 하룻밤 보낼까? 침대서있다 이거 시로가 이거 샹 이거 이거 광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광대는 아주 때려 매우 매우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광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 금고의 열쇠를 집어삼켰답니다 광대의 아빠는 매우 화났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었답니다 그쵸 아무리 배가 고파들고 있어요 결말이 없어 철분이 부족하다고 결말이 없어 나오라고 칼 먹고 끝났어 됐다 홍렘이 어디갔냐 홍렘 혼자 다니지마 딴다니깐 마술이사 이야기 이거 1부터 쳤자 마술이사 이야기 금고 1이 어디있을까 지금 처림없냐 얘들아 나 좋는데 야 광대 이야기지 내가 시원한테 준건 형 무슨 책 찾았어 나 너한테 줬어 토끼와 거북이랑 메모 하나 토끼와 거북이? 어 진짜네 메모가 이건가 어 나 언제나 최고의 마술 꿈꿨어 끝 토끼와 거북이 이거는 홍렘이가 읽어 오케이 앙 형 먹고 튀었어 전화 왜냐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흑 한국어로 해 헣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흑 시합을 하기로 하소야 이건 으아흑 으아흑 으아흑흐흑 으악 야 틀리즈로 사들어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 압도장으로 빨라줘 디들 틀이 효도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좀 잠시 그 틈을 타 거북이는 목적지에 토끼 보다 먼저 도착 했어요 이에 분노한 토끼는 거북이를 구워서 먹었답니다 어? 진짜 그렇게 썼어 있어? 봐봐 어? 구워 먹었다고? 아이 미친 놈 나는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 진짜 쟤 그렇게 됐어 아 내가 거짓말 안하네 왜 그동안 거북이가 토끼를 먹었다고? 응 마주사의 얘기 툭 마주사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마침내 마주사는 떼돈으로 벌었지요 그때부터 마주사는 야망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쩜쩜쩜 먹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쇠를 아니 말을 똑바로 하네 얘네들이 무슨 별말을 못해보니까 위에 거의 이런데 아이템이 없네 별택장이라 잡는데? 아이템을 찾아보자 얘들아 어? 찾았어 어디? 해골 해골 머리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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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부왕이 다같이 모여서 보안한거야 이건 아 샹 아니 누가 이걸로 길막았어 나와봐 샹 나와봐 길막지지않어 어 여기 따라마 이 아니네 길막기 장인인데 최소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아니잖아 처음에 왔던 방이잖아 여기 아닌데 아니 여기 처음에 왔던 방이라고 알어 그래 요 이 색깔 이상해 아니 블록보스면 안된댔어 그럼요 이거 누가 화났어 금고? 금고에는 뭐가 필요하다? 다 책이구나 다 책이구나 아 월은 책을 잘 읽어봐 책을 책을? 어 금상전? 금상전? 어떻게 하나도 도시물발 도시물발 뭐지? 이거 뭐지? 도시물발? 뭐라고? 도시물배 도시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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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BILL 도시물발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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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여깄어 야 불어라 왜 여깄냐 이게 몰라 여깄던데 몰라 나 지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돼있어 어디있었다고? 아니 열려있었어 어 달려있던데 여기 어? 어떻게 누가 붙였어? 몰라 달려있어 마술사가 붙였나보지 뭐 아 됐어? 마술 우리집 금고는 좀 특별하지? 치루야 좀 가져와봐 열쇠에 미로에 꺼내주기나 해 하지말라면 꺼내주기나 하라고 에?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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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가져가자 아 쓰지마 우리집 금고는 좀 특별하지 열쇠에 미로에 정한 뭔가 이상한데? 왜 나만 그렇게 느껴? 뭐가 아니 말고 아 이게 미로야? 어 그런거 같다 택스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래듯이 답을 찾을것이다 오른손에 법칙이 믿자 얘들아 아 내가 뭐 들어갈거야 엄청한 녀석이 왜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야? 오른손에 법칙 왼손에 법칙 아 진짜 오른손에 법칙 오른손에 법칙 찾기 위해서 처음 장소로 가야되는 처음 장소가 안보여 어 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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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고 있었어? 여기 어디가고 있었어? 1726년도래 이 탈출 맵이 만들어진게 어 랑키형이다 으잇 뭐야 돈을 기대한건 아니지 내가 돈 내 출생년도를 알려줄게 1927년 아니 1726년이야 왜 알려주는건 써보이다가 있을걸? 이거 할아버지 말아 여기 사다리있을텐데 없어 버튼이잖아 이거 하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그의 야망은 바로바로바로 오차시만의 마술의 집을 만드는 것이었죠 신기한 마술이 걸린 집을 만드는 후 관객들을 모으는거에요 마술이 죽음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여기 어떻게 돌아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 어 어 이번에는 왼손의 법칙을 따라야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왼손의 법칙을 그래 바이 우리 뽀뽀나일까? mpc라 mpc 왼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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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놈대 이게 그냥 핸들이가 그레터를 잘라가면 되잖아 여기 여기 띠리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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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나가? 아 맞다 버튼 버튼 그 버튼 어디다 붙여 그냥 여기다 붙여 어디? 여기 그냥 붙여 나가는거잖아 이거는 나가라고 붙.. 아니 붙여가면 되나? 아니 왜 파냐고 붙이면 되네 어디다? 그 걷다 붙이라고 걷다가 아니 니 밑에다가 그래 아니 버튼이들 밑에다 어떻게 붙이냐고 그러니까 버튼이들 밑에다 어떻게 붙여 나오지마 아니 니꺼 어디꺼 R2개 응 1926년이었지 어 1727년이었어 아 나와봐 1 아 2구래 1 7 1926년? 어 6 6 사다리 나무가 필요했는데 사다리 여기 있잖아 어딜 여기 안에 자 끝 알았어 길을 이뤘다 어쩌나 그려왔듯이 우리는 길 잃지 Não것이다 주곱콩 아버지 아 art 왜 TP을 했어 maksar 내 사생금관은 충분히 돌려받겠지 그럼 또다시 그럼 또다시 나의 마실세계보니까 가져와 기본책! 디지본세계로! 도대체 지금 왜 난 여기 있는걸까? 마인카이트가 있어 어 가자 머리를 쌓고 올라가래 머리를 쌓고 올라가래 안다 안다 너가 이걸 먼저 사야돼 나 갔다올게 안다 가 가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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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있다 뭐야 2 4 6 8 90 12 12 7 6 아 잠만 다시와 아 잠만 A도 있어 2 7 4 6 7 4 6 7 4 6 N 뭐야 이거 N이 어딨어 여기에 여고가 어딨다고 내가 갔다올게 밀어줘 내가 갔다올게 나와 밀어줘 밀어줘 싫어 일로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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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야 아 일로 가는거야 오케이 오찌보찌 이어 이어 흫 적윤아 내렸어 저 진짜 자 어디보자 자 아 와인카트를 돌려줘 그리고 2 2 이 2 2 2 2 2 아 아 됐다 4 2 4 공 공 공 공 공이야?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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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A 아니야? 8이잖아 A가 아니라 8이잖아 8 그래 8 8 형 나 갈게 안녕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머리를 쌓고 올라와 아니 잠깐만 나는 나는 야 야 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 버리고 가자 우리는 형 나 갈게 형 나 보내줘 아 뭐야 버리고 왔어야지 흫 얏 얏 얏 얏 얏 얏 얏 뭐 있어? 이제부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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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올라갈까 헛속어 하기 싫으면 자세히 관찰하면서 올라가길 바래 네 발냄새를 맡아라 아 이거 이거 봐 불 붙어있어 이거 봐 불 붙어있어 아 가자 아 나와 아니 불 붙어있다고 씨 이거만 아이 에이 자세히 관찰 자세히 관찰 짜증나 아 안해 알았어 패턴 내보면서 봐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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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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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호박.. 호박수 쎈거야? 어 나 호박수 쎄고 다녔어 어 여기 레버 두개 레버가 필요해 레버 두개있어 꼬자 꼬주면 저기에서 뭔가 나올거야 야 님들 어딨어 그렇지 이럴줄 알았어 아홉개야? 어 아홉개라니까 떨어지 죽는거 아냐? 피해야돼 어 됐다 아이고야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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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저 잘 됐어 폴링프로듀서는 피해야돼 아 근데 루인 나 니한테 있던 책 다 들고왔어 이 집 어딨었다고? 알아? 일부러 그렇게 지었거든 조금만 더 힘내 내 방에 얼마 왔지 않았어? 파이팅 자 이 얼음의 수를 알아보자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아홉 열 잠깐만 내가 할래 영어공부 좀 하자 에임이 없는데? 에임이 없네 아홉 에임이 없잖아 아홉 아 뭐라고? 에임이 없네 에임이 없네 아홉 아 못했네 엠 엠 엠 그래 에임이 없네 진짜 에임 없네? 진짜 없는데? 진짜 없어 아니 얘들 왜이래 아 진짜 A B C M도 없고 M이 없네 E F G H I J K N N F C 아 야 야 야 내가 마셔 볼게 야 기다려봐 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내가 타는 이유잖아 저기 A B W S N I F D S 이 엑스라 하지마라 개새끼다 헉 아홉 자 S 자 S 없네요 아홉 이 X가 없어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틀린건 아니 자 그러면 F 자 F U가 없네요 자 그러면 D I C가 없네요 자 그러면 B A S T가 없네요 이상한데 이상한 이유가 뭘까 얘 매직이잖아 그래 M이 없어 매직인데 I C K I C I C K 아 그래 알겠다 봐봐 I B K 가 없네 I B K 잠깐만 I B S 아 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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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뒤로 넘어가 야 거기 뒤로 넘어가네 어 잠깐만 이거 맞아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자 자 I F I F 어딨어 I F I F F B형입니다 하하하하 서브 뱃워드 하하하하하 상 Dafür 아드 뱃워드elson 16 maior 주 evangeliau 하하하하 I F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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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그러 cô 하하하하 인G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라니 하하하하 이프 가정법 개새끼야 가정법 가정법 쓰지마 나 알거같아 내 같은 아니오 돈 바로 머니지 엠이 없잖아 엠이 없다고 엠이가 없구나 야 그러면은 만월이지 엠이 없구나 빠다롭나 그냥 빠다롭자 어? 간만 나와봐 TH도 없어 야 진짜 일거같아 진짜 일거같아 진짜 일거같아 결혼! 메리! 엠이 없네 지금 엠만 찾고있지 세드? 아니야 셀픔 아니야 다 BW까지 왔지 BMW할때 또 엠이 없다고 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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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이 없는게 너무 심각하다 자! 남자의 서 어 잠만 아이디? IT 국민은행 아이디 안되네 아이디 W 아니 잠깐만요 잠깐잠이 어디서요? 그래 N A M이 네임! 아 M 없구나 에..사..이.. M D M 이런거 있잖아 내가 해볼게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안돼 개어렵네 진짜 야 너 튀어나온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얘 튀어나온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냐? 오랜만이에요 그래 여기 문있는거 알아 그래 거기가 니 방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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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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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W D 어? N I W D 이거 찍어서 맞췄어 이거 이거 추리해보자 뭐야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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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윈드 바람 아아 아아 이거 제작자 이름이 바람이야 개 나쁜 새끼 여기가 내 방이야 쓰러가다고? 당연하지 오픈한 후로 꾸미려고 했는데 아이고 젊은이 여긴 우리 집주인 방이라네 여기 들어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이거 시바 윈드새끼가 에미가 없네 나름 아니 아니 그러지마 하늘 위에 보인다 아 혼자가 아니지 내가 비제인줄 알았네 내가 비제인줄 알았네 내가 비제인줄 알았네 내가 비제인줄 알았네 나와봐 아 여기 더잉군이다 가자 가만해 이런거지 아 아무것도 없네 뭔가 부정하던 숨으로 돌아가는데 후 바뀌다 어 진짜 바뀌네 이 진작 게임은 뭘까? 돌아왔다 뒤쪽이 자 이거 내가 첫번째 메모가 그거였어 돌아오래 돌아오래 어 탈출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 아재 아이 와요 와서 빨리 주인장 역할 좀 하시오 아이갔습니다 주인장 우리 빨리 끝내야겠다 가자 빨리 끝내야겠다 됐다 됐다 새로운 메모가 메모와 레버 아이고 젊은이들 조용해봐 약속이셨구나 그럼 한개하지 더 부탁할게 이 레버를 가지고 다시 마루사의 집으로 돌아가 내 방으로 들어가죠 파란색 블록에 설치해줘 가자 가자 존나 아이고 젊은이들 숙박 잘했는가 얘 왜 이렇게 잘해 시바야 돈 내고 봐 우리를 막 돈 내고 봐 또 동굴로 가야되지 루인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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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히면 죽는다 이새끼다 얘네라 뭐냐? 얘네라 조용히 하고 어? 여긴 어디지? 머리가 자, 열어봐 신경계 있어 마술은 마술의 집을 오픈하기 전 기념을 하자 의미로 동생과 소풍을 따졌어요 소풍을 가서 즐겁게 노는 도중 둘 사이에 작은 트러블이 생겼어요 둘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죠? 얼마나 싸웠을까? 형은 그만 분노하고 말았어요 말대꾸라는 동생에게 형은 그만 마술 써버리고 말았답니다 동생은 토끼에 대어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마술사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마술사는 동생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마술에 걸려오는 순간 무시무시한 동술이가 토끼를 낚아채갔답니다 마술사는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술 때문에 동생을 잃은 그는 마술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마술로 뒤돌아 아 이거 내가 마술사라는거잖아 그래 이 새끼 지가 마술사한다나 이 새끼 양아쳐서 많이 나 동생 옛날 옛날 빨리 문 좀 열어봐 약속을 지켰구나 그럼 한가지 더 부탁할게 이 랩을 해가지고 내가 이긴거 문 열어 여기 하나밖에 없었지 아 여기 하나밖에 없었지 놔봐 그래 모든게 기억나버렸어 내가 바로 그 만났어야 그래 이것들은 결국 나의 혼잣말이었어 마술사는 그대의 이야기를 나눈 그대로야 이 집을 만들지 내가 30년 전에 만들었지 난 그때 유명한 마술사였고 이 마술사의 집을 못본하기 전 난 내 동생을 죽이고 맞았어 내 끔찍한 사랑했던 마술을 말이야 크흠 칼은 입어서야 난 미처 내 스스로의 기억을 지우고 다른 사람으로서의 지금까지 살았지 그러나 내 머리 깊은 곳 아직 마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걸까 30년이 지난 지금 날 무시적으로 이곳에 와버렸지 마술사 여기도 내가 지쳤은거야 이제 죽일시간이고 여기다 나갈 수 없을거야 트루엔딩 진실 어 트루엔딩 진실 어? 포스트엔딩은 있어? 저거잖아 밖에 탈출소 마술사는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 전 수십년 후에 만약에 자신의 무시적이라도 이 마술을 뒤로 드린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술으로 동생을 죽여놓고 다시 마술을 찾는다니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은 죽어막당하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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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억을 지우기 전 몇가지 장치를 설치했어요 만약 이것을 놓으면 자신이 죽게끔 말이죠 마술사는 미래에 자신에게 할마들이 마술의 집 곳곳에 숨겨놓았답니다 그 매물들은 마술을 마술사를 비밀의 방까지 인도할거에요 탈출을 도와준 척 하지만 결론은 비밀의 방에 갇혀 죽는 시나리오 당신이 이곳에 오지 않길 바래 마술사요 바이 마술사 트랜딩 우리 어디가 가야돼? 몰라? 여기때문에 왔자 우리가 여인 여인 응? 나와봐 나와봐 여기여기 나와봐 어 왜 나와봐 여기 어딨냐? 누구야? 요이 여기 너 이거 생각난거 없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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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허헣허허허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